안녕하세요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1 영주사과축제 영상콘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같은 내 얼굴 영주사과입니다 아들이 사과축제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잡숴봐 엄청 날뼈 사과를 먹고 놀라는 소녀의 모습이 정말 귀여운 그림입니다 사과밭에 갔던 추억의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사과밭은 정말 풍성하고 좋습니다 사과같은 내 얼굴 백설공주도 반한 사과입니다 사과가 탐스럽게 열렸지요 아들이 사과를 보면서 즐거운 상상을 했습니다 2021 영주사과축제를 보여드립니다 온라인 홍보 판매와 라이브 커머스를 합니다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로 사시면 저렴합니다 여러가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유튜브 구독 이벤트에도 참여했습니다 사과의 자부심 영주사과입니다 영주사과가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보관하는 방법 등 많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소백의 향기 사과농장입니다 향기 사과의 전화번호를 보고 계십니다 사과 주스를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사과가 100%인 사과 주스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사과를 보여드립니다 사과가 백설공주도 좋아할만한 빨간 사과입니다 흠집 하나 없이 반짝반짝 고속처럼 빛이 납니다 사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맛있는 사과들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 사과를 먹으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유치님들도 영주사과축제에 같이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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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